충청권 광역철도 도심 통과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됩니다. 국토교통부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6월 9일 이전에 나올 예정인데요. 도민 영양결집에 나선 충북도, 막판 총력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김택수 기자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염원을 담은 풍선이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임에도 차일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릴 수 없다며 충북 민관장이 영양결집에 나선 겁니다. 청주 도심 통과 노선으로 할지 아니면 기존 충북선을 활용할지 국토교통부의 결정도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분기별로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 신청을 받는 기획재정부가 각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6월 9일까지 2분기 신청을 받기로 한 겁니다. 이에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인 국토부는 그 이전 구체적인 노선을 확정하고 기재부에 이를 넘길 예정입니다. 현재 국토부 내부 분위기는 청주 도심 통과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충북선 활용보다 2조 원가량이 더 소요되는 만큼 대통령의 정무적 결단이 더해져야 할 상황입니다. 예산이 2조 가까이 더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고 또 정부의 어떤 충청북도에 대한 그런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 문제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도민의 뜻이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주 지하철 시대에 서막을 열게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충북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중부 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도 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입니다. HCN 뉴스 김태국입니다.